안녕하세요. 스포츠 뉴스입니다. 국내 여자 골프 무대에서 윤희나 열풍이 뜨겁습니다. 19살 신인인데도 엄청난 장타로 골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. 그 비결은 뭔지 김태욱 기자가 만났습니다. 호쾌한 장타는 따라올 선수가 없습니다. 올 시즌 KLPGA 투어 평균 비거리 1위 윤희나 지난주엔 순수 비거리로 289m를 날렸습니다. 핫5홀에선 더욱 압도적입니다. 키 170cm, 탄탄한 체구에서 나오는 파원은 엄청난 스윙 속도의 비결입니다. 드라이브 헤드 속도가 시속 170km나 될 정도입니다. 장타를 위해 중심이 되는 왼발도 움직이는 스윙 방식을 구사하고 있습니다. 다리,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못하게 막지만 않은 거죠. 일부러 하라고 시키지는 않아요. 올 시즌 우승 없이도 신드롬을 일으킨 윤희나 반짝반짝 윤희나요? 그것밖에 없는. 지난주엔 생애 첫 우승으로 날개를 달았습니다. 강타뿐만 아니라 쇼트 게임 능력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결과적인 목표보다 과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데 많이 부족해요. 항상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. 앞으로 평생의 제 목표고요. 지난주 데뷔 첫 우승을 한 윤희나는 내일부터 이곳 이천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2연승에 도전합니다.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.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.